예수의 이름 안정보금이 기를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바쁜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온전 보금이 기를 어떤 사망 속에도 오직 예수 이름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목요일 대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박여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새벽 강단에서는 말씀들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참 복음 가진 성교의 여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큰 응답 확인하는 시간들 되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성교의 여정을 잠깐 보면 저는 꼭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성교사는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는 성교는 절대로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저의 담임인 목사님을 만남을 통해 제가 한국 와서 차세대 성교사로 훈련 받고 있고요 항상 많은 기도와 많은 영적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성교지에 어떻게 제가 하나교회를 만난 것도 매일 놀랐습니다 하나교회도 성교의 역사는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교회와 우리 귀중한 중심자분들 그리고 랩런트들을 만난 자체가 항상 저의 축복이고 이 축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2절 3절에 보시면 바울의 성교의 출발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 귀중한 성교사에게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성교는 무엇이고 첫 성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붙잡은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겠죠 제가 어떤 기독교 기사에 이렇게 쓰인 것을 봤습니다 성교는 현지인 협력 사역이다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차세대 성교사입니다 협력보다 참 성교를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은 그 나라 그 문화 속에 자라온 제자가 일어나서 그 나라의 복음화를 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차세대 성교사들은 달합방 전도운동 훈련 속에 인도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교회는 기본 10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성교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성교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도 성교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절대 기도가 안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교사님 계시죠? 우리 하나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성교사님들은 그 성교사역을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는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교회가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교의 여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참복음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하게 된다면 이미 성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문화권에 전하는 게 성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를 가서 성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성교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특징은 아는 만큼 누리고 누리는 만큼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그리고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고백은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오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교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나 하십니다 성교의 첫 번째 본질은 임만웰입니다 전략보다는 성교사는 임만웰 축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게 스토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교를 두고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교와 그리고 그 속에 인도받았던 바울의 성교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교는 누구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교사가 있는 따라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못 세워지는 여정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는 다른 것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 세 가지로 세워집니다 그 시스템은 제자입니다 제가 파나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도우면서 통역도 하면서 중남미 몇 개 나라를 이렇게 순회를 같이 했었는데요 중남미를 가보시면 많은 미국 성교사들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고부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땅에, 그 젊은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들인다? 솔직히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교는 제자 사역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남미는 건물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있지만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교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제 아버지가 바꿔놓은 성교사님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성교지도 따라가고 정글도 따라가고 파나마는 정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도시입니다 좋은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정글에 가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사고방식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교사님이 한 집에서 거의 10년 동안 복음 편지를 달아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은 저는 아직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한 집에서요 저였으면 이미 포기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몇 년 전이었는데 이제 영상이 있었어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스페인어로 하고 있는데 한국말처럼 들리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저도 모르겠는데 그 통역자도, 그 원주민 통역자가 그걸 듣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통역자는 도대체 뭘 통역하고 뭘 얘기하고 있을까 그런데 너무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성교는 우리의 열심 뭔가 우리의 방법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해야지 성교는 임합니다 한마디로 읽으면 절대 불가능 그 곳에 절대 가능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마가다라빵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 제자의 만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인도, 내주 알고 있지만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교사가 아니라도 항상 이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현장에서 막막할 시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성교 현장 보면서도 막막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막힌 문이 열렸습니다 그 막힌 문이 뭐죠? 열다섯 개 나라, 삼천 제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자와 성교는 꼭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제자, 성교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교의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제자입니다 그래야 아류티스의 응답 흐름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의 성교지는 어디일까? 한 번쯤은 생각을 했겠죠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생각했죠 내 성교지가 어딜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성교지입니다 두 번째는 내 가정이 성교지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성교지입니다 그리고 내 일터가 성교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나라를 선정을 해서 성교지가 아니라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 보금이 필요한 것은 성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에 보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은 성교지입니다 바울의 성교를 보면 항상 세 가지를 꼭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히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성교의 요정을 걸었는데 오늘 세 가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시아의 절대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절대망대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리고 응답이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와 성교사님이죠 그리고 우리 지도자분들, 목회자분들 볼 때 이때는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급하니까요 아니면 진짜 누가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에 제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목사님들, 지도자분들 항상 성령 인도를 받는 분들은 맞다 틀렸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이게 기다려요 솔직히 주변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저는 MK로 성교사님 자녀로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파나마에서 태어났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파나마 사람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게 맞다 틀렸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교사는 무조건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 목표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저도 이번에 수요예배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우리 귀중한 어르신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요? 그리고 지금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중간이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러면 어른 시대와 랩런트들이 이 성교의 축복을 어떻게 같이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메시지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이 성교의 요정을 걷는 우리 하나의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진짜 응답으로 되고 언양이 되도록 예수님으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 장소에 성령이 시키는 일들을 먼저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러면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조 13장 5절 11절에 보시면 치유와 능력과 거짓 선지자가 꺾인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사도행조 13장 12절에 보시면 총독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에 답을 낸 거예요 그 뜻은 그리스도에 답을 낸 사람이 절대 망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절대 망대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는 마게도니아에서 어떻게 이걸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을 가게 된 거죠 사도행조 16장 6절 10절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사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지금 현재 터키입니다 여기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0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힘쓰니 이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팀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계획했는데 이거를 버린다? 솔직히 힘든 거죠 근데 바울팀은 성령의 인도 받는 팀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인정한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은 확신 있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 속에 누굴 먼저 만났죠? 루디아 루디아는 빌리뽀의 교회의 첫 교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성교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 이후로 회당으로 가서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된 것을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속에 야손을 찾았다는 거예요 야손은 누굴까요? 초대교회 70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2장에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 만났죠? 그 현장에 있었던 야손 70인 제자 중 그래서 이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성교지에 성교 사역 안에서 성령 인도 가운데서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사명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명자가 누구죠? 브리시길라 아굴라 근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잘 몰랐는데 아굴라가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 근데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시면 성령이 춘만이 초대교회에 임할 때 본도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아굴라도 있었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바울은 사도행전 2장 현장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야손 아굴라를 성교지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어떤 교회가 생겼죠? 고린도 교회 누구를 통해서?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 뜻은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성교는 우리가 지금 보면 제자 사역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교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로마의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두 번째는 마게도니아 세 번째는 로마 바울은 솔직히 로마 안 가도 됐었습니다 근데 가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보시면 마가다라빵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가다라빵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지가 많습니다 쫓겨날 때는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서원에 갑습니다 서원 주석에 보면 바울이 조금 텐트를 치고 뭘 팔면서 그리고 그 경제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 서원에서 그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오는 사람인데 그냥 복음을 계속 전했대요 그래서 그냥 회당에서 내가 쫓겨났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계속 그 현장에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시면 언약을 붙잡고 로마도 부활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7장 15절에 보시면 가이사 앞에 증거하리라 그리고 항상 바울이랑 같이 있었던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의사 누가는 항상 현장을 미리 분석을 했었대요 바울을 위해서 이 현장에 뭐가 있고 이게 있고 이 특징이 있었다 이것을 미리 보고 바울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뜻이 뭐죠? 우리의 말로는 미리 캠프입니다 미리 캠프 그래서 바울은 보면 이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세워질 때 성령의 인도받는 성교사가 될 때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도 절대망대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한 부분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두 번째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론에서 질문했던 참복음은 무엇일까요? 참복음은 성사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참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때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와 갈등은 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누린다는 뜻은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못 누린다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다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시면 요하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걸음은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그리고 자문서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인도하시는 이는 요호와 신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은 로마서 8장 28절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저의 성교 요정을 재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주셨던 응답들 그리고 만남들 그리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그냥 저는 제 멋대로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바울 같은 성교사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하나교회 중기자분들,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은 다 성교사입니다 왜요? 우리가 있는 현장은 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교사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다 성교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위기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생명 걸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정 속에서도 많은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응답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응답에 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정 속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기도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사는 교회와 현장과 기도는 절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교사님은 지금 성교지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믿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전도 성교를 위해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을 먼저 알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오늘도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복음을 가진 성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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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